간단히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오늘 좀 많이 배워서 머리가 좀 복잡하긴 하겠지만 사실 공부하면 충분히 다 해낼 수 있는 문제 유형이 많다 보니까 이 문제는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제가 풀었을 때 선생님 푸는 건 잘 알아듣겠어요 근데 안 풀려요 이건 여러분이 푼 게 아니에요 내가 푼 거지 내가 푼 건 여러분 그냥 들은 거예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맞냐 틀리냐를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자 오른 거 보죠 수익성 유수는 유입을 유출로 나눈 건 맞죠 나눈 값은 맞는데 미래 가치가 등장하면 안 되죠 할인법은 언제나 현재 가치 현재 가치 수년가는 유입의 연가에서 유출의 연가를 뺀 값이죠 내부 수익률은 같게 만드는 거니까 수년가를 0으로 수익성 유수를 얼마로? 1로 만드는 할인율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얘가 우리 시험에서도 직접 나와요 지문이 내부 수익률은 할인률이 뭐다? 내부 수익률 자체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내부 수익률은 내부적으로 계산된 기대 수익률의 일종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투자 판단할 때는 요구 수익률을 쓰고 얘가 얘보다 크면 투자를 채택한다 4번이 맞네요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할인율로서 뭘 사용한다? 내부 수익률 자체를 사용하는 거죠 여기 이렇게 나왔고 지문에 수년가나 수익성 유수법은 요구 수익률로 할인율을 쓰지만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내부 수익률 자체가 할인율이다 두 번째 보죠 수년가가 큰 순서대로 수년가를 구하래요 할인법이니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건 할인이죠 내년에 1년 후에 수익을 유입의 현가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할인을 해야 되니까 할인율이 10%니까 나누기 1.1에 1승 이거 하면 5,260 얘는 4,300 얘는 3,250 얘는 2,180 이렇게 나왔대요 그리고 이제 얘는 볼 필요가 없고 유입의 현가와 유출의 현가를 비교해서 빼면 수년가인 거죠 빼면 되겠네요 그럼 얘는 260,300,250,180 가장 큰 건 B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A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BA 이렇게 되는 거니까 2번이고 이렇게 계산 문제 나오면 쉬운 계산 유형이죠 먼저 할인해야 된다라는 걸 떠올려서 유입의 현가와 유출의 현가를 빼면 수년가, 나누면 수익성 지수 3번의 어림샘법에서 일단 우리가 무슨 투자액과 무슨 소득을 써야 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본회수 기간이니까 뭔지를 봐야죠 얘는 순소득 승수를 자본회수 기간이라 그래요 그러면 순소득과 뭘 쓴다? 총투자액을 쓴다 일단 맞고 지분 배당률은 지분 환원율, 지분 배당률은 세전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전 수익률 그러면 지분 투자액과 뭘 쓴다? 세전을 쓴다 답 틀리게 체크한 거예요 보죠 자본 환원율은 뭐예요? 자본 들어갔으니까 순소득 수익률 이거 답 틀린 거예요 잘못 체크한 거예요 뭐가 뭘 써야 돼요? 총투자액과 순소득을 써야죠 잘못 체크했다고 3번이라고 3번 그러니까 답 3번이 틀린 거죠 자본하는율은 자본 들어가면 순을 써야 되니까 순소득과 순속 나오면 총투자액인 거죠 조소득과 순소득은 언제나 총투자액과 어울려야 돼요 세후니까 지분 투자액과 세후를 써야 되고 뭐가 뭐보다 크냐라고 나왔는데 자본회수 기간은 순소득 승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승수는 조순 전후로 갈수록 어때진다? 커진다 수익률은 조순 전후로 갈수록 작아지고 승수는 조순 전후로 갈수록 커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총소득 승수는 순소득 승수에 비해서 총소득 승수는 순소득 승수에 비해서 어떻다? 작다 작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답은 3번이에요 잘못 체크한 거고 답은 옳게 체크됐어요 나중에 해설지 보면 문제 4번 보죠 틀린 거 대부비율이 50이면 반제를 빌렸다는 얘기니까 내 돈과 빌린 돈이 반반 똑같으니까 부채율은 100 부채 감당률은 중요하죠 뭐에 대한 뭐의 비율이 이렇게 나왔어요 분모 분자를 잘 따져봐야 돼요 부채 서비스액 분의 순소득이니까 뭐에 대한 부채 서비스액에 대한 순소득의 비율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2번이 틀렸고 부채 감당률이 크다는 건 돈을 잘 갚는다 부채를 잘 갚겠다라는 뜻이니까 일보다 작으면 원리금을 부채 서비스액을 순소득으로 감당하기에 부족하다 맞는 얘기고 부채 비율은 내 돈 분의 남의 돈이니까 지분에 대한 부채의 비율이다 맞네요 손익분기율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채무 불이행률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눈으로 봤을 때 가고 내리는 거예요 가운데 유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유효총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지 따지는 거죠 공실률, 영업경비 비율, 갖다가 내리면 채무 불이행률 반대로 가면 부채 감당률 이걸 눈으로 그림으로 저장해놔야 돼요 지분금융에 해당하는 거 리조신공사펀드 그러면 리츠가 여기 있네요 리츠 그다음에 조인트벤처는 없고 신디케이션 있고 그다음에 공사니까 공모에 의한 증자 있고 부동산 펀드는 없으니까 3개 매자니는 없네요 부채 3개 지분금융 3개 이렇게 나온 거네요 3개 6번 보죠 명목이자율은 대출금리는 실질이자율에다가 예상인플레이를 더하여 결정된다 맞죠? 이자율 계산하는 원리죠 변동금리는 코기가 변 이렇게 나왔으니까 코픽스라는 기준금리에다가 가산금리를 더해서 변동금리가 결정된다 맞죠? 변동금리는 일정 기간마다 시장 상황이 변하니까 기준금리가 조정되어 중간에 대출기간 중에 금리가 변동하는 방식이다 맞죠? 가산금리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시장 상황이 변해서 기준금리가 달라져서 금리가 변동되는 거죠 변동금리 대출 방식은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시장이자율 변동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출자가 차입자에게 위험을 전가시킬 수 있다 그래서 대출자가 좋아하는 방식이다 맞죠? 시장이자율이 대출이자율보다 높아지면 나왔는데 뒤에 조기상환이 나왔어요 조기상환은 시장이자율이 어떨 때? 낮아질 때 나타나야 돼요 얘가 아니라 틀린 거고 낮아질 때 7번에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을 계산할 때 LTV는 LTV 곱하기 가격이죠 그래서 0.5 곱하기 600 하면 300원까지 빌릴 수 있는 거고 DTI는 소득이니까 소득 곱해야죠 이렇게 그러면 0.4 DTI 곱하기 소득 70 나누기 저당상수 그럼 280이네요 그럼 최대 대출금은 작은 금액이니까 280 근데 이게 8천이 있죠? 추가로라고 나왔으니까 2억 더 빌릴 수 있는 거네요 2억 8천 중에서 8천 뺀 이런 거 좀 주의해야죠 문제 볼 때 많이 풀면 이제 금방 익숙해질 거니까 8번 보죠 대출상환 방식 초기에 원리금보다 얘의 원리금이 원리금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처음에 원리금 많이 갚는 거 뭐? 원금균등이 얘보다 많은 거죠 원리금균등보다 그러면 얘가 이 원리금등의 모습보다 많다 많네요 대출자 입장에서 차 입장에 원금균등으로 원금균등으로 대출해 주는 것이 이렇게 나왔어요 원금 회수 측면에 보다 안전하다 맞아요? 원금을 가장 빨리 갚는 게 원금균등이니까 원금균등은 만기로 갈수록 원금은 일정한데 이자가 주니까 원리금은 준다 맞네요 원리금균등에서 원리금이 일정한데 이자가 준 만큼 원금이 는다 이렇게 나와야죠 만기로 갈수록 이자는 언제나 준다죠 준다 이자는 언제나 준다 이자 는다는 건 다 틀린 거예요 사실 자 중도상환시 이렇게 나왔어요 중도상환하려면 뭘 갚아야 돼요? 못 갚은 대출금 갚아야죠 잔금을 갚는 거예요 자 이 잔금이라는 게 드러나 있지 않아도 중도상환시 상환할 금액은 이라고 나오면 이건 잔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중도상환 때 갚는 건 잔금을 갚는다 잔금이 언제나 가장 작은 건 원금균등 얘와 얘를 비교했을 때 원금균등이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 보다 얘가 적다 맞네요 이렇게 부동호 체크하고 잘 봐야 돼요 9번 보죠 자 보니까 원금균등 방식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금균등이니까 원금 먼저 구하지 자 10회차를 물어봤는데 원금은 대출금을 대출기간으로 나누니까 300원을 빌렸다 3억을 300원이라 보고 30년이니까 10원씩 갚겠네 원금은 10원씩 자 두 번째 이자를 구해야 되는데 얘는 잔금에다가 이자율이죠 자 그러면 잔금을 구하려면 몇 번 갚았냐를 알아야죠 10회차니까 몇 번? 9회 원금을 상환했다 원금은 얼마씩? 10원씩 그럼 90원 갚은 거네요 자 그러면 대출금이 300원 중에 90원 갚았으니까 잔금은 210원 되겠네요 곱하기 이자율이 0.05 그러니까 상환한 원금을 구해서 잔금 계산해서 계산하면 1010.5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두 개 더하면 20.5 이렇게 2050만 원 자 원금균등 방식 원금 구하고 이자 구해서 원리금 구한다 더해서 이때 이제 잔금을 구할 때 상환한 원금 구하는 거 이게 이제 포인트죠 자 10분에 보니까 2회차에 상환할 원금을 구해라 라고 나왔어요 원금을 구해라 자 근데 보니까 원리금 균등이에요 어 그러면 공식 알고 있는 거 써야 되겠지 자 1회차 1회차 원금을 어떻게 구하냐면 대출액에다가 차이를 곱하는 거죠 저당 상수와 이자율의 차이 대출액은 4억이었고 자 저당 상수가 0.09 이자율이 6.5니까 0.065 이렇게 되겠네요 차이는 얼마? 0.025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얘가 얼마 나오죠? 얼마 나올까요? 10? 아 천 이렇게 10 나오겠네요 자 10이 나왔어요 자 여기다가 2회차 원금을 구하려면 얼마를 곱한다? 1 플러스 R이죠 R이 0.065니까 곱하기 1.065 이렇게 하면 10.065 이렇게 나오겠네요 답은 10.065 이렇게 31회 때 나왔던 거 잠깐 좀 쉽게 바꾼 거고 자 집에 가서 계산 문제 사실 금융론에 나오는 계산 문제는 어려운 계산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방식만 열심히 익혀놓고 연습만 하면 짧은 시간에 다 풀 수 있는 계산 문제니까 버리지 말고 할 수 있는 거 끄집어내서 연습하시길 바라요 다음 주는 많이 공부해요 즐거운 마음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